생각 짐이 봤니? 재벌 총수의 막내 아들, 유명 영화배우. 전직 장관 손자의 현직 대통령 외아들이면 그림이 좀 럭셔리 할 것 같은데. 어때? 스터디 같이 할 거지? 왜 그렇게 보는데? 화장 떴다. 왕창. 야, 윤건희. 보기보다 칠칠 맞다. 어제 DVD방에 놓고 갔어. 야, 충전 좀 해오지. 전기세 갖고 와서 안 해왔냐? 우리 집은 충전기 같은 거 안 키우는데? 야, 암튼 잠깐 나 좀 보자. 되게 중요한 일이야. 야, 암타. 너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라. 짤 없다. 네가 똑바로 물으면 궁금한 게 뭔데? 그 DVD방 어디야? 가르쳐주면 사인해줄게. 500장 해주면 가르쳐줄게. 500장? 그렇게 많이 뭐하게? 신학과 한 장이랑 바꾸게. 바꿔줄래? 난 모르겠다. 저게 진짜 죽을라고 씨. 야! 너 죽어봐, 아주 너! cryptocurrency야. 한국 상강에서 원하는 뚜껑을